65번은 밸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체가 역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 반대방향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거. 그래서 역류 방지 밸브가 있다 얘기죠. 바로 체크 밸브다. 체크 밸브는 바로 역류 방지 밸브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게 정답입니다. 되게 쉬운 문제가 나왔죠. 자, 다음에는 66번을 보시겠습니다. 66번. 봤더니 무슨 문제냐.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령에서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경우는 뭐냐. 1번. 에너지 사용의 시기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에너지 사용 시설 및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이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도 있지요. 그런데 네 번째, 에너지 사용 설비. 설비에 대한 내용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 그 자체, 사용의 제한이나 금지인데 여기서 이제 설비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사용의 제한, 금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다 들어가는데 사양적으로 자체에 대한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에는 67번을 보십니다. 단열 효과. 자, 단열. 열 차단이 잘 된다. 단열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뭐냐. 자, 보겠습니다. 열 확산 개수가 작아지죠. 그리고 역시 열 전도 개수도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논의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부분은 단열 효과로 인해서 스폴링 현상이 촉진된다는 것은 아니죠. 반대죠. 오히려 단열 효과가 높은 것일수록 스폴링 현상을 더 막아주죠. 더 잘못됐죠. 네 번째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8번. 고압증기 옥외배관의 적당한 신축이음은 바로 루프형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을 보겠습니다. 중유 소송을 하는 평로에서 축열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축열실은 연소형 공기를 예열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축열실이라고 하죠. 자, 다음에 70번. 다음 중 셔틀료는 어디에 속합니까? 셔틀료는 바로 반연속식 요가 되겠습니다. 반연속식 가마다. 자, 다음에 71번 보시겠습니다. 71번은 어떤 문제냐 보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 법령에 따라서 인정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관리할 수 없는 검사 대상기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정검사 대상기기 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뭘 관리할 수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압력 용기 관리할 수 있죠.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온수로 발생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kW 이하인 것 관리할 수 있죠. 네번째 거를 봤더니 증기 보일러로서 최고 사용 압력이 2MPa였죠. 자, 이것이 아닙니다. 1MPa이죠.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은 5가 아니라 1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2가 아니라 2이고 여기는 5가 아니라 10이다. 그러니까 1MPa 그 다음에 10제곱미터 이 수치적인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581.5kW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거. 틀린 것이 바로 4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는 72번 보겠습니다. 72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 법령에 따른 에너지 이용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1번, 에너지 이용 효율의 증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열사용 기자재 안전관리 역시 들어가죠. 세 번째 봤을더니 조금 이상해. 뭐냐면 에너지 소비 최대화? 이게 자체로 이상하잖아요. 를 위한 경제 구조를 전환. 소비를 최대한 데 놓고 경제 구조를. 앞뒤가 안 맞죠. 말장난 같지만 이걸 함정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에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소비가 아니라 절약이 나오죠. 절약.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죠. 네 번째, 에너지 원간의 대체. 포함된 내용인데 3번, 바로 에너지 소비 최대화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 그렇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이죠.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깝다. 감사합니다.